že 나 혼자 왼쪽으로 와야지 뭐야 망영아 썼는데 안 써졌어 헤드 맞고 죽은 건가? 에잉 다시 해볼까 미칠 연결 파라 머리 위에 있어요 파라 그 2층 뭐지 테라스 파라계피 테라스가 아니구나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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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왼쪽으로 올라가요 리퍼 리퍼도 가요 리퍼하고 디바 둘 다 올라가요 루슈 도 올라가요 상대팀 위에 먹으려고 하네요 따라해 Warrior 이거 힐켓 없네 BIバ 로 dev 힐켓 없네 고점 고점이 팔아 거점 거점, 거점 먹혀요 저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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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게 해야지 백도 하려고 하네 파라 개피? 나이스 파라 컷 리퍼 궁 조심하세요 죽었다 와 와 진짜 너프가 엄청 잘 된다 딱 스킬이 빠졌을만한 도죽이 빠졌을만한 타이밍에 너프를 던지네 피할 수가 없다 디바 잘하셔 공급기가 거의 준비됐다 파라 계속 삼총 먹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공급기가 준비됐다 고칼나졌다 물 마셔야 되는데 음흠흠흠흠흠 흠 아 아 석양 머리 위에 3층 아 나 죽었다 에이 롱 떨어지게 해서 떨어지면서 쓰네 나 잡을라고 석양 없어요 파라 궁하고 흠흠흠 궁을 한번 밀리면 되겠네 같이 해볼까 음 자리안에 궁 거의 찾고 비트하고 파라 궁하고 맥크리 궁 빠졌어요 리퍼 궁하고 디바 궁 조심 자리안 궁도 썼 썼지 와 먹혔다 와 자리안 궁 먹혔어 팔아 머리 위에 와 아 먹혔어 내 궁 먹힌건 상관없는데 자리안 궁이 먹혔어 응 자리아 왔어요 자리아 테라스로 가요 정면 쉬프트 빠졌어요 디바 본체에 살아있어요 아 이거 로드 짤리 힘든데 밀고 들어와요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석양 석양 머리위에 떨어졌어요 오케 나이스 아 시절 파라 진짜 미쳤어 파라 위에 있어요 아직 파라 다운 파라 극혐이네 진짜 흐흐흫 5대6으로 싸웠는데 흐흠 1대10 1대10 물 다했음 리퍼가 그냥 헤드에 딱딱 박아버리던데 그냥 이게 왜 물리한지 적용이 안돼요? 안 움직이게 왜? 아 우측으로 가야됐네 트레이스 나왔어요 루슈한테 죽겠다? 루슈 혼자 떨어져 있어요? 루슈 혼자 떨어져 있어요 상대팀 거점 쪽에 오케이 상대 루슈 없어요 디바 본체 다운 이거 이거 방백 뚫고 적적 오케이 자리아 다운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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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파라 반피 뒤에 떠 있어요 파라 개피 파라 다운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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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러 갔나 내가 오케이 나이스 잘하네 잘하네 오리태 너무 잘하네 트레이스 뒤로 갔어요 역행 빠졌어요 정면 정면 실드 다 빠졌어요 자리아 자리아 실드 없어요 성광 빠졌어요 파라 개피 나도 개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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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본체따 아 본체란다 매크리 뒤로 와요? 매크리하고 파라 저희 팀 뒤쪽에서 와요? 소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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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걸 못봤네 저걸 브리핑했는데 못봤네 자리아 궁이 너무 잘 들어갔다 응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매크리 궁이 다 뒤져 자리아 궁 파라 궁 매크리 궁 그리고 자리아 뭐 트레이서 궁 안 쓴 것 같고 비트도 안 썼고 비트도 썼어요? 그럼 디바 궁 하고 트레이서 궁 있겠네요 너프 너프 자리아 떨어졌어요 오케이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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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개피 나 개피 나 개피 한 대 맞으면 죽는다 트레이서 들어왔어요 한 대 맞으면 죽어 파라 스킬 다 썼어요 파라 스킬 다 썼어요 파라 다운 자식이 참새 마냥 어디서 날아다니고 있어 성광 빠졌어요 상대 자리아 오케이 상대 자리아 컷 상대 자리아 밀고 들어와라 정면이에요 다 다 정면 궁 없이 도움 안 되려나 옆에 딜해 뒤에 딜 봐 파라 반피 아 트레이서 디바 본체 맥크리 개피 맥크리 다운 트레이스 다운 파라 파라가 나보고 있는데 오케이 나이스 이거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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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우리 팀 하나 다 하는데 잘하셔서 다 하는데 잘하셔서 다 하는데 너무 잘하잖아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해도 되는거야? 86점이신데 86점이 어느정도야? 한 20위권 안에 들어갈텐데 한 20위권 안에 들어갈텐데 한 20위권 안에 들어갈텐데 한 20위권 안에 들어갈텐데 정글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파라 날렸어요 오케이 썼어요 2 트레이스 아직 있어요 자리아 자르고 만다 내가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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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아 우리 팀 다 뒤졌네 나도 뒤지겠다 파라가 나본다 아 미안해요 아이고 뭐야 자리아만 상대팀 자리아만 죽었어요 아 다 뒤지네 우리 팀 파라 우측이 파라 두 방 맞았어요 솔저를 해야되나 파라 개피 나 너무 혼자 다닌다 와아 상대 리퍼 다운 우리 팀 리퍼도 없어요 5 대 5 5 대 5 저희 팀 매크리 없어요 5 대 5 트레이스 다운 자리아 개피 로봇 다운 리퍼 궁 조심 리퍼 궁 조심 자리아 다운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루슈 거점하네 파라 조심 아 파라 따라온 나이스 준비됐다 크흠 상대 궁 안 써가지고 한 번에 밀거 같네요 지금 아 비트 빼고는 안 빠졌으 아 이따 자리아 궁도 썼구나 비트하고 자리아 궁밖에 안 빠졌어요 너프도 빠졌잖아요 너프요? 너프 있었나요? 너프 빠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 잘 못들었는가 보네 세명 궁 남았네요 그러면 트레이서 들어와 있어요 여캔 빠졌어요 트레이서 리퍼 궁 아 이거 말리는데 그냥 키자마자 네명이 더 달려 흠 응? 파라 다운 반사이 죽었어 이거 5대6이에요 밀죠 뭐야 저희 팀 자리 없어요 오른쪽에 리퍼 아 낙사 당했어요 아 이걸 미네? 루시오가 아 밀었어 루시오가 루시오 개피 저희 자리아 궁 어디 갔어요? 네드립 기드 싶은 거 같아요 와 볼팀 루시오 없어요? 리퍼 개피 자리아 궁 아 나 죽는데 이러면? 들어가야 되잖아 아 이거 파라가 너무 날뛰네 상대 파라 이거 파라가 너무 날뛰는 맵이라서 이 맵은 괜찮을 것 같네요 위 석양하고 파라 제가 계속 위에 떠다닌 것만 조심하며 방해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트레이서 얘네 다 거점 들어갔네요 트레이서도 돌아서 거점 들어가네 오! 오케이 나이스 5대6이에요 트레이서 없어요 낙사시키려고 하네 리퍼 리퍼 정면 디바님이 너무 잘 봐준다 이거 어우 좋아좋아 어우 안좋아 안좋아? 쑤가 우리가 한 명 딸리는 거 같은데 트레이서 정면 아 파라 머리 위에 있는데 저거 맥크리거 찾기 힘들어요 저기 있으면 이거 저희 팀 두 명 죽었어요 빼야됨 아 나 죽췄온다 페이스가 되게 야야 아 나 나왕이다 페이스가 되게 야야 아 아 아 어 자리야 끌었어요 오케이 자리야 다운 5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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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조심하세요 너프 너프 있어요 리퍼 궁하고 너프 조심 리퍼 반피 리퍼 다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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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희들 이거 너프 못쓰고 죽었죠 그냥 죽은거 같은데 떨어져서 아닌가 자살 뜨던데 한 번에 밀고 올거 같네 한 번에 나 본거 같은데 얘들 못봤나 본체 잘랐어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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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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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다운 안 뺏겼어 파라 바로 죽었는데 팀 싸움에서 궁 좀 채워야겠다 정면 정면 우측으로 돌아와요 저희 팀 기지로 돌아와요 저희 팀 기지로 트레이서 거점 들어왔고 역행 빠졌어요 거의 다 돌아와요 근데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루시오 다운 상대팀 힐러 없어요 저거 자르러 가야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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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요 이놈 트레이서 하고 디바 아 보호박 진짜 나갔어요 아 나 궁 못챘는데 파라 옆에 아 지금 궁이 차 있어야 되는데 아 씨앗 파라 개피 밀고 들어와요 나이스 파라 뒤에 있어요 파라 뒤에 힐러하고 리퍼 궁 조심 리퍼 개피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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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앞에 나이스 다운 수고하네 수고하네 애들 못 밀고 와 루시오 정도? 아 들어왔네 디바 디바 너프 없어요 라인 정의 정의 머리위에 다운 다운 아 나 혼자 밖에 없냐 왜 상대팀 상대팀 거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뭉쳐서 그냥 가야겠는데요 상대팀 다 있어요 상대팀 루시오 빼고 다 있어요 힐러 빼고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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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있을 거예요 상대 아 상대팀 힐러를 자르고 해야되는데 아 파라 개짜증난다 진짜 루시오 망치 리퍼 개피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라인 짤 와 아 뭐야 다 죽었어 와 이거를 음 아 마지막 디바 들어와서 한번 비비던 것 때문에 아 예 로더가 없었어요 낙사 당해가지고 이맵은 괜찮죠 예 이맵은 괜찮죠 적어도 낙사 당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파라가 극혐이네 디바님도 잘하시고 파라 정면으로 가자 아 힘싸움 해야된다 내가 계속 왜 옆으로 가려고 하지 이놈의 갱크라는 습관때문에 원숭이 나왔어요 아 원숭이 내가 잘라야되는데 이러면 상대 삼탱이네요 상탱 원숭이 잘랐어요 자리아 반피 상대 4명이에요 4명 들어가죠 디바 로봇 부셨어요 나 피가 없다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디바 본체 없어요 아 본.. 본체 있어요 디바 본체 리퍼 짤 트레이서 트레이서 위치 알려주세요 바로 트레이서 왼쪽으로 있었어요 정면으로 온 것 같은데 상대 아직도 3탱이에요 매크리 없이 트레이서 왼쪽에 들어왔어요 트레이서 궁 썼어요 자리아 에너지 많이 찼어요 아 드럭이 아프네 자리아 아 나 못받았는데 실드 아 나 못받았는데 실드 디바 저한테 붙었어 트레이서 짤 루시오 개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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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아 본체 컨트롤 잘하시네 저희 팀 로드호그 죽었어요 팔아떴어요 3탱 아니고 이제 2탱 원숭이 없어요 왼쪽으로 트레이서 트레이서 반피 디바 리퍼 리퍼 뭐야 왜 맞아? 와 그 사이로 거기 딜이 들어오나? 리퍼 궁 너프 자리아 궁 파라는 나온지 얼마 안되서 궁 안찼을거에요 트레이스 궁 하고 비트 트레이서 아 버킹 너무 세다 아이고 한마리 헤드 맞았네 너무 아프다 저희팀 두명 짤렸어요 세명? 에잉 나 앞에있는거 잘라먹어야되는데 이속키고 들어가서 이속키고 들어가서 짤죠? 예예 잘라야되요 저희팀 한명 없어요 지금 로드호그 없어요 또 낙사당해진다 보니 옆에 있다가 트레이서 왼쪽길 자리아 반피 트레이서 트레이서 풀피 반피 아 힐킹 먹었으면 여기 있겠네 비트 비트 리퍼 궁 조심 리퍼 궁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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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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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잘랐어요 디바 본체 짤 이거 상대 근데 궁 없어가지고 거의 위에 있어요 라인 나왔네요 자리아 빼고 라인 나왔어요 파라짤 파라짤 오케이 실드 나이스 자리아 본체 아 그거 디바 본체 루슈 루슈 직 뒤에 트레이서 거점에 트레이서 오케이 나이스 수고요 86점이 퍼스 탔어 아 근데 잘하신다 태극님 진짜 디바 너무 잘하신다 나는 그냥 1인뿐만 했네 딱 1인뿐 한거야 1분 안한게 어디야 아 계속 리퍼만 했는데 딜 금메달을 못 받았네 뒤에 금메달을 확보해놔야되는데 처치 금메달 임무기어 처치 금메달 받았으면 그래도 음 만족해 내가 그만큼 상대방 점령하는걸 많이 막았다는 뜻이니까 오 점수 2